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파워디렉터 파워디렉터 모바일에서 여기서 다운로드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그대로 두면 스마트폰의 저장용량이 많이 늘어나서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워디렉터에서 다운로드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파워디렉터 앱을 투치합니다 투치해서 초기화면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새 프로젝트를 투치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투치를 했어요 여기에서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파워디렉터에서 다운로드한 동영상과 사진을 영상을 합쳐서 영상이라고 할까요 영상 삭제 방법 이렇게 제목을 달겠습니다 영상 삭제 방법 이렇게 하고서 화면 비율은 16대 9로 하겠습니다 16대 9로 하고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영상 소스에 가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사진과 동영상을 다운받잖아요 자 일단 영상 소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선택된 게 셔터스닥이에요 셔터스닥에서 여러분들 되게 이렇게 셔터스닥이라든가 아이스택이라든가 아이스택 프로 픽서베이 이런 데서 동영상을 봤잖아요 일단 제가 영상을 하나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검색창 있죠 이게 검색창에 자 검색창에서 서울이라고 치고 계세요 서울이라고 서울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서울 서울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돋보기를 터치해서 그러면 서울에 관련된 영상이 쫙 나오죠 여기에서 서울의 도로를 촬영한 것을 한번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오른쪽에 있는 아래쪽으로 화살표 있는 이걸 터치해서 다운받죠 터치하면 이렇게 다운이 됩니다 과거에는 옛날 버전에서는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개의 동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그 버전이 최상위 버전이 바뀌어서 이렇게 한 번에 하나만 다운받기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운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운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다운받은 것이 많이 쌓이면 저장공간을 차지하니까 그것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운이 되면 여기에 플러스가 생깁죠 이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타임라인에 이와 같이 오게 되죠 타임라인에 찍어옵니다 이건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저 위에 보세요 그 다음에 아이스탁 있죠 아이스탁 터치하면 아이스탁에서도 서울과 관련된 경복궁이라든가 광화문이라든가 이런게 쭉 나오잖아요 보세요 나오죠 그 다음에 아이스탁 프로 요게 중요합니다 요것은 아이스탁 프로는요 여기 프로는 영상에 보면 달러 표시가 있어요 이렇게 달러 표시 있는거 보이죠 좌측 상단에 그래서 이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 터치해서 다운받으면 최근에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9500원 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건 파워디렉트가 정품이라더라구요 이것은 돈을 내야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 경우에는 다른건 많이 있는데 아이스탁 프로를 사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픽서베이 터치해도 역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와 같이 다운받은 것을 많이 쌓이면 스마트폰이 용량이 늘어나니까 그걸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여기에 왼쪽으로 비디오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비디오에 아까 조금 전에 영상 소스에서 했잖아요 그럼 다운로드 함이라는게 있어요 다운로드 함 아래쪽에 보이죠 다운로드 함을 터치하면은 그럼 조금 전에 다운로드 한 것이 여기에 보이죠 서울 시내 그 보이잖아요 이것을 삭제하려면요 이걸 터치합니다 지금 터치돼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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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죠 이것을 삭제하려면 길게 누릅니다 이것을 길게 누르면 저 위에 보세요 여기에 끌어서 삭제하는 글자가 보이죠 여기에 끌어서 삭제하는 끌어다가 이렇게 가져와서 놓아 버립니다 그러면은 끌어서 여기에 놓아요 그러면 지금 삭제 됐죠 이렇게 정하게 해야 됩니다 처음에 제가 정하게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삭제 안된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바오밥 있죠 바오밥 바오밥 나무 동영상 여기 있어요 이것을 삭제 다시 해보겠습니다 플러스를 누르러요 여기에 끌어서 삭제 돼 있죠 여기서 끌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딱 정하게 갖다 놓고 놓으면 놓아 버리면은 삭제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하면은 삭제가 됩니다 이상 파워디렉터 모바일에서 동영상을 다운받고 다운받은 동영상의 저장공간이 많이 차지하면은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가 구독해 주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구독 offen 부탁드립니다 호!